역사를 찾아서 제240편 왕건시대의 불교정책과 3최 극본 조수연, 연출 권영진 열차를 타고 사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그만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차를 타고 지나치면서 사찰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 호남선 열차를 타고 서대전역을 거쳐 논산역에 이르기 전 그 오른편에 서 있는 개태사가 그렇다 서기 936년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대병을 일으켜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룩한 바로 그 해 10월이다 충남 논산 천호산으로 전국의 승려들이 몰려들었다 왕건이 하늘의 살핌을 받아 천년만년 태평성대를 이루겠다며 이름 지었다는 천호산 전국의 승려들은 왜 그곳으로 몰려들었던 것일까 대왕 폐하의 발원문이요 병신년 가을 9월에 숭선성가에서 후백제의 군사와 대진하여 한 번 부르지지니 흉광의 무리가 와해되었고 두 번째 북을 울리니 역당이 얼음 녹듯 소멸되어 개선의 노래가 하늘에 떠있고 관호의 소리는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붙들어주심에 보답하고 산신령님의 도와주심을 갚으려고 특별히 맡은 관사에 명하여 불당을 장건하고는 이에 산의 이름을 천호라 하고 절의 이름을 개태라고 하였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남 제18관 연산현에 나오는 태조 왕건의 개태사 발원문이다 그로부터 4년 후 12월에 개태사가 완성되니 낙성법회를 베풀고 태조 왕건은 친히 소문을 지어 하사했다 지금도 개태사 한편에 서 있는 입상 3존물에는 설화가 하나 전해지고 있다 고려 말기 외구들의 침입이 극성을 부리던 때였다 향은 피웠느냐? 예, 큰스님 하운데 근방으로 몇 날 며칠째 외구들이 횡포를 부린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살림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목숨을 잃는다고 하옵니다 우리가 외구들의 횡포에 눈을 감아서야 알았다 어서 염불이나 시작하자 큰스님 이놈아 중이 염불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속세의 일에 간섭이냐? 그게 아니옵고 나라가 이리 어지러우니 호국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자는 것이다 됐냐? 예, 큰스님 태웅자를 무너뜨려라 석불에서 나오는 빛의 외군들은 이내 쓰러져갔다 마침내 살아남은 외구들은 급히 도망쳐 그들의 대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깐 놈의 돌덩어리 부처에서 무슨 빛이 나오나는 거야 봐라 단칼에 달아나지 않느냐 나머지 둘도 모가지를 날려주마 적장 역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그 후로 외구들은 개퇴사 근처엔 얼씬도 못했다고 한다 이런 난리가 있나? 집집마다 오토 불만 하시대 불을 지른 사람은 없는데 매일까지 저렇게 불이 나니 어쩜 일을 꼬고 가요? 오시게 젊은이들 개태사로 가보시게들 개태사? 할머니, 무슨 말씀이오? 내 어젯밤 꿈에 부처님을 뵈었다네 개태사의 불상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정성껏 불공을 드리게나 그리하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걸세 그게 참말이오? 개태사라? 우선 가보사라 마을 사람들은 개태사를 찾아 칼로 잘린 입상 삼전불을 복구하고 정성껏 불공을 드렸는데 이후로 불이 사라지고 마을은 예전처럼 평화를 되찾았다고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정책이 불교를 국정의 기본 정책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진 정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족화합 정책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저희 역사를 찾아서를 계속해서 들어오신 청취자들께서는 이미 북진 정책과 민족화합 정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얘기들은 제외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즉 불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와 지식기반을 다지려는 왕건의 노력 그에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려의 국립개국사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개퇴사 얘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창건 배경하고 개퇴사가 아주 영엄하다는 그리고 또 호국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절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를 드라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박사님께서는 이 개퇴사를 언제 가보셨습니까 꽤 오래됐죠 참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또 왕조도 두 번이나 바뀌고 후원자가 없어지니 오랜 역사에 비해서 좀 왜소한 감이 있는 절이던군요 지금은 도광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봤습니다만 이 개퇴사 역이라고 하는 역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왕건이 936년에 개퇴사를 짓도록 한 게 후백제를 무너뜨린 직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도 발언문 일부가 소개됐습니다만 뭐 이런 것을 전리품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내 땅이다 내가 차지한 땅이다 이런 승리자로서의 자신감이 이곳에다 이런 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 일통을 이루게 한 부처님께 감사하는 뜻도 있고 그야말로 천하를 일통한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상당히 마음이 뿌듯했겠죠 그래서 개퇴사를 거기서 장관한 것도 있지만 특히 백제의 지형이 외반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강 밖이나 또는 차령 이남 지역이 바깥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덕을 순하게 하고 또 배반할 수 없는 그런 직위를 눌러서 후백제의 부흥이 절대로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특히 그 개퇴산은 화엄종의 사찰이거든요 그동안 태조를 도와서 백성을 참 계도하고 화엄종단에 대한 감사의 뜻도 이 개퇴사를 빌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려사나 고려사 전류에 보면 개퇴사 낙성법회 때 왕건이 소문을 직접 내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소문의 내용을 좀 부연해 주시죠 그 소문의 내용은 부처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후백제를 멸하고 천하일통을 했는데 참 복된 사회에 국태민환한 사회를 부처님께서 좀 이루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발언문이 그 소문의 주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직위를 누른다는 의미하고 또 이 지역이 백제 개백장군하고 신라 김유신 장군이 싸웠던 격정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가깝죠 그런 것도 그런 곳에다 짓는다라는 승리자의 어떤 그런 배포라도 할까요 그런 것도 담겨 있겠죠 그렇죠 복합적으로 다 담겨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왕건에게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불교계가 지원을 했다는 것은 지금도 화엄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왕건과 불교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불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교가 들어간 나라에서는 정권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또 불교의 교화력이라고 하는 건 아주 높이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왕신이나 귀족과 연결됐다고 하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얘기인데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면서 분열의 시대로부터 통일의 시대로 가면서 불교계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통일 신라 시대는 후족의 불교로서 손종이 죽발달을 하다가 통일로 나가는 데는 화엄의 사상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 태조하고 화엄종이 굉장히 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왕건을 돕는 데 돕는 데는 직접 싸우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백성을 왕건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심리전일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천하를 통일해서 안정시키는데 왕건을 안 치고 모든 백성이 우리가 부처님께 기원해서 통일 이룩하자 이렇게 끌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 화엄종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왕건을 지지하는 파는 부각파라고 하고 견훤을 지지하는 파는 남학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학의 종사 관회 스님은 말하자면 견훤의 복전이 되고 부각의 종사 희랑스님은 왕건의 복전이 돼서 복을 짓는 밭이 돼서 왕건의 통일 사업에 참 적극 후원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해인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견훤군이 너무 강해서 전쟁에서 왕건이 지게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병사들이 막 내려와서 견훤군을 짓밟아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봤더니 그 병사들이 전부 대나무 잎이었다 그게 이제 그 주격분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설하나 얘기로 되지만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불교가 적극 도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불교에서도 지원 세력은 왕에 따라서 또 세력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훈요십조에서도 팔관회를 중시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불교 관계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선 국시 중에 이제 불교 정책 재벌보살이 다 도와서 국가를 이룩하고 후백제를 멸하고 통일을 했으니까 불교를 송상하라 하는 게 이제 첫째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연등회라고 하는 부처님 탄신일을 기념한 것과 팔관회라고 해서 일종의 전멀장병에 대한 위로제인 동시에 국민이 화합해서 한마당 큰 놀이마당을 벌리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추권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 복합적인 재전을 반드시 허라고 한 것은 그러한 불교적 행사를 통해서 국민을 일치단결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참 흔연 일체가 되는 것을 이제 기원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왕산이 국산이 해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걸 한 번쯤 걸르는 차원에서 그런 고문 제도도 이제 비치했고요 뒤에 가면은 왕관의 유지를 받들어서 승관제도라든지 승과라고 하는 과거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체계가 이제 짜여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개경십사라는 말은 개경에 열 개의 큰 사찰을 짓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왕관이 주교한 것은 통학이 아니라 철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패스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구려를 부활시켜 고려를 만들고 국내의 수도였던 철원에 머물 수가 없죠 개경으로 오면서 이제 새로운 수도시설을 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열 개의 절을 짓는데 고려 사회는 이제 법왕산이 왕윤산이 이렇게 해서 열 개 사찰 이름이 주욱 나오고 사찰을 지은 것이 뭐 그렇게 시급하냐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뭉치고 교화하고 호국사상으로 무장을 하는 데는 불교만 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찰을 여러 곳에 지어라 네 급하게 이제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열 개의 사찰을 크게 짓고 또 팔관회 같은 것을 중시하고 그러는 과정에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승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사를 둔다 왕건의 왕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왕건도 이런 불교 지도자 대덕승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고맙게도 남할 여초에 선사비문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선사비문을 보면 반드시 자기를 높여 물론 이제 직접 쓴 건 아니고 이제 그 문도가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스님이 높았다 헐라면 우선 왕건이 스승으로 받들었다 사자 지뢰를 베풀었다 그게 아주 대단히 영광이죠 근데 이건 일종의 제스처일 수도 있지만 왕건은 그 당시 선종이나 교종을 망론해놓고 참 고승 대덕들을 전부 왕사 자격으로 이렇게 받들었는데 실제적인 왕사 역할을 한 분은 해주스 미산파를 일으킨 이 엄 이 엄 선생님 네 그분이 이제 진짜 왕사 노릇을 하고 고통스럽고 참 괴로울 적마다 찾아뵙고 하소연을 하면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답변을 한 것들이 여러 곳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사라고 하는 게 국사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이게 어느 정도 제도화된 건가요 우리나라 불교 관련해서 그렇죠 태조 때는 그냥 왕사 제도만 있었고 광종 때 가서 이제 왕사 국사 제도가 있어서 이제 탄현과 해거스님을 모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12세기 인종초년에 송나라에서 사신으로 석응이 왔거든요 이 얘기는 좀 유명하니까 나중에 나올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석응이 쓴 고려도경 속에 아예 국사조라는 한 조를 만들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고려도 국사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승관제도가 아주 비슷한 거다 그런데 또 왕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사보다 1등이 높다 사실 제가 보건대는 왕사나 국사나 큰 차별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석응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만 왕사를 임금님이 만날 때는 임금님이 깊이 고개를 숙여서 절을 했다 그러니까 천하의 정말 제1인자인 왕도 왕도 깊이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할 정도니까 대단한 존재죠 그러나 왕산이 국산이 하는 것은 높여서 국가의 어떤 고문이 된다든지 왕의 고문이 되는 거일 뿐 이름 그대로 고문일 뿐이지 실제 정치에 관연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직권을 줘가지고 막대한 힘을 발휘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등의 추존일 수도 있겠죠 일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추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기 절의 스님이 왕사가 됐다면 그 문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겠죠 자랑스럽고 영광이고요 그렇죠 교정도 그렇고 선정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이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청취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분들은 승통과 대선사 그러니까 교정에서는 승통, 선정에서는 대선사 이것은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야 승관제도가 나오면서 정착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막강한 힘을 좀 갖게 되죠 그러니까 왕사 국사라고 하는 법계는 국가의 고문이면서도 불교계의 어떤 최고 어른들 어른으로 모셔서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제도화가 됐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학대사를 유명한 왕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그럼 계속됐나요 그럼요 그래서 송강사가 보면 16국사 국사전이 있고 고려왕조가 475년간 유지되면서 많은 국사들이 나오고 또 이제 국사의 어떤 법통도 이어가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무학대사를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때 이제 불교 국가인 고려가 망하고 유교 국가인 특히 성의학적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끝도 없던 분이 무학대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왕사였다 물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 왕사 폭인 분이 나오지만 그건 이제 보호화상이 좀 특이한 성격이고 하니까 무학대사에 비할 바는 없고 어쨌든 마지막 왕사고 수도를 정하면서 조선왕조의 모든 기틀이 다지는데 승려로서 입김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무학을 생각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교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호국불교라는 말을 반드시 쓰게 되는데 신라 말에 정착된 얘기였습니다만 고려 초에도 호국불교라고 하는 기본 틀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호국사상 이 불교와 이렇게 흔연일치가 되게 된 것은 사실은 후대불교 그러니까 처음 초전불교인 소승불교 속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가 발전하고 널리 전파되면서 그 국가의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는 제대로 포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국사상이 이제 곁들여지게 되는데 원래 사람을 죽인다는 건 구천지옥에 떨어지는 최악의 나쁜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용감이 나가서 적군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물론 본인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게 일종의 자기를 희생시켜 민족을 구하고 국가를 구한다니까 그건 일종의 보살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전쟁에 용감 무쌍하게 많은 승도들 그리고 승려들이 앞장서서 싸우죠 우리나라는 승병의 전통도 강한데 마찬가지로 삼국이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힘을 모아가지고 통일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의 불교를 이용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호국사상을 삼국이 다 갖게 되고요 특히 이제 신라의 유명한 황용사 구충탑이라든지 사천왕사의 건립이라든지 이게 다 호국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황용사 구충탑이 건립되는 건 철저한 신라의 호국신앙의 어떤 표징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이고 왜 그러냐면 자장법사가 중국에 유학하고 어떤 신인을 만나가지고 말하기를 황용사 호범용은 나의 장자인데 그 절에다가 구충탑을 세우면 가까운 나라들이 항복을 하고 구한이 와서 조공을 바쳐서 신라의 왕업이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천하가 태평해질 거다 그럼 결국은 황용사 구충탑을 짓는 것은 신라를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또 위상을 높이고 천하가 태평하게 한다 이건 호국신앙의 상징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덕여왕이 당시 권력자인 용춘에게 명해가지고 그 당시 신라가 기술이 없었으니까 백제의 아비지를 초청해서 쌓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이 삼국유사의 황용사 구충탑 쌓는 얘기가 전하는데 아비지가 처음에 와서 그 절을 짓는데 우선 기둥을 세워요 중탑이 올라가죠 꿈에 노승이 나타나서 이 절을 완성하면 백제가 망할 터니 너 어떻게 할 거냐 꿈을 깨고 나서 그냥 가슴이 철렁해서 일종의 태업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홀연히 땅이 흔들리면서 웬 노승과 젊은 장정이 나오더니만 그냥 후딱딱 기둥을 세우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절을 마쳤다 과연 백제가 멸하고 천하를 일통하니 부처님의 영함이 얼마나 참 신통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대장경 아니겠습니까 대장경도 호국불교를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장경이야말로 나중에 고려가 몽고와 싸우면서 희망이 없었거든요 의지할 데도 없고 마지막 말하자면 최후 보루가 부처님의 가피인데 그래서 어쩌면 이 대장경은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상하군신이 일치가 돼서 부처님에게 열심히 빌면 반드시 물러가리라고 하는 그런 참 신락같은 희망을 갖고 고려 국력을 기울여서 대장경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호국불교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불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려로 살려낸 것이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의천이라든가 진울, 이련 이런 고승들의 얘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또 시간을 내서 한번 함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건이 지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 말에 있었던 인물들을 자기 편으로 하는 과정을 다룬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삼채 씨에 관한 얘기가 되는데 이 세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걸었던 아주 참 의미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채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드라마로 듣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나리! 어서 오르시지요 어서 배에 오르거라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시원아 예 아버지 그만큼 당나라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니라 항문을 갈고 닦으면 당나라는 내게 가까울 것이요 멀리하면 당나라는 영영 먼 나라가 되느니라 서기 869년 열두 살의 신라도령 최치원이 아버지와 이별한다 때는 통해 신라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갈 무렵 기족들과 대신들은 정권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고 민심은 흉흉했다 배에 올라탄 최치원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맴돌아 눈을 지그시 감았다 역시 최치원은 뛰어났다 마침내 17살이 된 최치원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나라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했다 당나라에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무렵 최치원은 황소에게 포고문과 선전문을 쓰게 된다 황소에게 고하노라 무릎 바른 것을 지키고자 항상 수행하는 것을 도라하고 위기에 임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권위라 한다 지혜로운 자는 시절의 순응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스름으로써 실패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한 즉 비록 일평생이 하늘에 달려있어 죽고 사는 시기를 알기 어렵지만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잘못된 것을 알려주겠노라 지금 나는 임금의 군대로 전투 없이 평정코자 하는데 이는 임금의 정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먼저여 주살하는 것은 뒤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장차 상경을 수복하고 임금의 명을 받들어 간사한 음모를 기어코 분쇄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망할 놈의 여봐라 대관절 이 포고문을 누가 쓴 것이냐 신라인 최치원의 글이라 하옵니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동태를 살피어 철수 준비를 하라 물론 황소는 군사를 거두어 후퇴했다 당나라 희정 황제는 최치원이 쓴 토황서 경문으로 황소를 무찌른 최치원의 공을 높이 샀다 그러나 스물일곱 살 무렵 최치원을 기다리고 있는 고국의 운명은 이미 부패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이북의 치원 자네가 울린 시무십주는 어찌 되었는지 아는가 모를 리가 있나 고위 대신들이 이리저리 돌리고 돌리다가 지금은 어느 아궁이인가 들어가 있겠지 자네도 짐작은 하고 있구먼 이미 신라 조종은 썩었다는 소문이 받아하네 이런 판국에도 정치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네가 가엾으이 하면 어쩌겠나 여보게 백성들도 신라 왕실에서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어 궁예와 견훤을 찾아 도망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네 이제는 여왕께서 왕위를 헌강왕의 서자인 요에게 물려준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네 무엇이 그게 사실인가 조금 전에 듣고 오는 길일세 어쩔 셈인가 자네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신라의 운명도 이제는 다였구나 최치호는 이내의 벼슬을 놓고 방랑의 길을 떠났다 금호산, 월영대, 쌍계사, 청량사, 해운대 등지를 방랑하던 최치호는 마침내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돌을 닦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사람의 최씨인 최승우는 당대의 문장가로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자 책사로 활약했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또한 나중에 고려에 들어왔다는 설도 있지만 그 또한 막연하다 한편 삼체 가운데 최원희는 당나라 유학 후 고려에 돌아와 여러 관직을 돌았다 그리고 왕건보다 1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다 삼체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결국 가는 길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오, 그래 좋은 기별을 가져왔느냐 후삼국 통일 직전 신라의 학자들을 모시려는 왕건의 노력은 대단했다 삼체를 불러들이기 위해 밀사까지 보냈는데 대왕패야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패란 말인가 최치원은 이미 산속으로 들어가 찾을 방도가 없다 하옵니다 또한 최승우는 이미 진원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하옵나이다 어허, 변이로다 이런 변이 있나 그들의 학문을 고려에 유입하면 건국의 틀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터인데 오, 옳거니 나머지 한 사람 최원희가 있질 않느냐 그 자는 어떠하냐 영감 벌써 새벽 달기에 옵니다 무슨 말씀인데 그리 주저하십니까 임자 아무래도 나 또한 고은과 같은 길을 떠나야 할 것 같다 두어 고은, 최치원의 호다 예? 허면 관직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장부가 선비의 길을 감해 갈고 닦은 학문을 백성을 위해 고루쓰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선비란 본시 때를 만나지 못하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오 그렇게 최원희 또한 관직의 미련을 버리고 몸을 숨기려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최치원을 잡지 못한 왕건으로서는 그런 보고를 받고 더욱 조급할 수밖에 없었다 최원희의 목을 쳐서라도 개경으로 데려오라 예, 대왕패야 누, 누구냐? 쉿, 웬 놈이냐 나는? 해치려는 게 아니니 염려 놓으셔 해치려 하지 않는다면 복면은 무엇이더냐? 최악사께서 저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보쌈이라도 하려고 복면을 했소 그, 그래 허면 복면이나 벗거라 복면을 벗은 사내는 문무를 겸비한 왕건의 최치군 중에 한 사람이다 날 데려다 무엇에 쓰려 하오? 우선은 개경으로만 가시면 되옵니다 허허, 개경에 가서 놀고 먹으란 말인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궁궐을 짓고 고려에는 최악사 같은 분들이 많이 필요하옵니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오 그리 과대평가는 하지 마시게 그건 그렇고 왕건은 어떤 인물이오? 그게 왜 궁금하시오? 이런 난세에는 인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소이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최연이는 아들 광윤과 마주했다 너는 장차 신라의 일이 어찌 될 것 같으냐? 소자 소견으로는 어두운 오밤중 같은 날만 있을 것으로 사려대옵니다 오밤중이라 그래, 넌 어찌하고 싶으냐? 소자는 왕건에게 가겠나이다 왕건에게? 어째서 그러느냐? 왕건이야말로 사만의 대왕이 되리라 여기옵니다 민심은 천심이오인데 진화는 백성들의 민심을 잃고 있사옵고 왕건은 인심을 사고 있습니다 하여 고려로 가겠느냐? 예, 아버님 내일 아침에 당장 체비를 하라 예? 너와 나만이 가느니라 대왕 폐하 신라학사 최언위 입시옵니다 어서 들라하라 어서 폐하 소인 최언위 폐하를 배우니 광영이 옵나이다 오, 그대가 과연 최악사란 말이오 어서, 어서 이리 가까이 오시오 하하하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걸음이오 환영하오 짐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믿겠소 미력하오나 충심으로 다하겠나이다 고맙소 최악사 하하하하 왕건은 최악사를 곁에 두고 국사를 논하는 것은 물론 태자의 삽으로 벼슬까지 내려 대접했다 어느 날 최공 예 저쪽을 보시오 우뚝 솟은 저곳이 정전 그리고 저쪽은 정문 내잔 그리고 편전이 들어설 곳이오 대왕 폐하 헌데 어인일로 저를 궁궐 공사장까지 불러 계시옵니까 아, 크게 아직 이름이 없소 무엇이 말이옵니까 이 궁에 이름을 붙여야겠는데 그러면 궁의 공사를 이름도 없이 개시하셨사옵니까 서두르다 보니 그리 되었소 대왕 폐하 신이 앞장서 이름을 지어 올리겠나이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이랬다 정문을 의복문이라 하옵고 정전을 대관전 내전을 말령전 침전을 장화전 외전을 선정전 편전을 장경전이라 명하였사옵니다 오, 과연 최공이오 최악사다워요 하하하하 궁의 이름이 마음에 쏙 드는구리요 마음에 드시옵니까 이르다 뿐이겠소 아주 쏙 마음에 두오 하하하하 최연이가 고려로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최연이의 고려에서의 활약상은 말 그대로 독보적이었다 따라서 고려 초기 학자와 선비들도 그를 따르는 이가 적지 않았으니 왕건도 바로 그것을 노린 것이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민족 방송과 제1라디오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역사를 찾아서를 듣고 계십니다 박사님 이 드라마에서 참 흥미롭게 3채, 3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최채원이라는 인물은 우리 전 역사에서도 지식인으로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토 황소 경문은 저희들이 두 달 전에 방송을 하면서도 황소가 이 경문을 듣고 침상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잘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한 바라도 있고 또 진성여왕에게 상수한 시무책 십여조 이런 것을 만든 대문장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 최채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겠습니까 우선 사산비문을 먼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광해조 때의 철면노인이라고 하는 분이 고운 집에서 뽑아가지고 이거를 불가에서 필독소로 불교신도라면 또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면 한 번쯤 읽어보는 책이 됐는데 이 뇌 속에 최채원의 모든 사상과 경륜과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산비문이라는 건 어디에 들 거냐 하면 성주사의 낭해화상비 지금 이 국보로 정해져 있죠 낭해화상비 네 낭해화상비 그다음에 이제 봉암사에 있는 상주 봉암사에 있는 지증대사비 그다음에 이제 진감선사비 진감선사비 네 이건 쌍계사에 있습니다 쌍계동천이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쓴 것도 최채원의 필적이고 특히 진감선사비는 최채원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글도 쓰고 전액도 직접 쓴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대승복사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고운 집에만 전하고 편린만 전할 뿐이지 전문은 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최채원의 명작이고요 그 황소의 남대 고변의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투 황소경문 그건 아주 참 너무나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건 말고도 저술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원필경집 20여 건만 남아있고 중산복계집이라든지 제왕년대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그 외로운 객창에서 비오고 눈나리고 하는 밤이면 조국을 그리면서 쓴 시 그럼요 그럼 시가 수없이 많았을 거고 더군다나 최채원이 중국 생활을 할 때 나은이라고 하는 한 20여 살 가까이 나이 많은 분하고 경쟁자로 처음에 이제 서로 미워하다가 친해졌는데 또 그리고 동갑 같은 나이에 고운이라고 하는 또 시인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과 어울려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유감스럽게 참 얼마 되지를 않죠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금성문으로 남아있는 사산비문의 일부하고 개원필경은 현재 남아있고 나머지 많은 저술이나 시편들이 실전됐다는 얘기인데요 뭐 그런 면에서 이 비운의 인물이겠습니다만 또 이 신라에서는 골품제도라는 게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최치원의 입지는 굉장히 작았고 그래서 비운의 인물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신라는 진골의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가 고대 국가화하면서 주변의 여러 군소국가들을 통합하면서 이제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골품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씨들 아니고는 제일 높이 준 것이 이제 육두품입니다 그 육두품이 얼마나 어려운지 얻기가 힘들다고 해서 등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치원도 전통적인 신라 육성 중에 하나인 최씨 집안에 태어났으면서도 이 골품제의 제약에 참 매여서 육두품 집안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최치원이 왜 그렇게 12살의 어린 나이에 청운의 푸른 꿈을 갖고 참 파도도 높은 황해를 건너냐 하면 사회가 진보되고 국가의 깃털이 참 어느 정도 커지고 능력주의에 입각한 그런 관료체제로 가야 되는데 신라는 여전히 골품제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골품을 앞세우니까 그러니까 육두품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짜리 한번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절대적인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없으니까 장관의 지시대로 따라가니까 능력발휘를 못하죠 그래서 신라 하대 삼체가 전부 다 당나라 유학을 하고 참 푸른 꿈을 갖고 귀국했으나 결국은 실의하고 신라 내에서는 불우한 생활을 보내게 되죠 최고의 지식인이면서도 그렇죠. 최고의 지식인이죠 그 시기에 최고라고 하는 세계의 중심인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최치원만 해도 과거에 급제하고 율수현의 그 현의를 하고 그건 뭘 의미하냐면 관료제가 발달한 당에서 정치 경험을 갖고 정치적 경륜을 쌓아가지고 고국으로 와서 당에서 터득한 관료체제를 한번 도입해보자 그것이 결국은 이제 골품제의 벽에 부딪히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일마다 꼬이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 얘기를 걷게 되고 자기의 경륜을 펴지도 못하고 그냥 신선이 됐다고 하지만 가야산에서 한평생 보내고 말죠 그러니까 857년에 출생했다는 기록은 남아있는데 3학년도는 역사에 남아있지 않단 말이죠 네. 그게 참 신기해요 그분이 제자가 수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나 지금이나 이름난 거유인데 제 제자가 스스로 모여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최치원 자체는 고려왕실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고려사에 보면 최치원의 문도 가운데서 아주 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고려로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걸로 볼 때에 그런 많은 제자를 키웠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거에도 했을 거고 즉 문상도 하고 이제 복에도 참여했을 텐데 생물연대가 분명치 않다는 건 참 이상하죠 네. 결국 해인사로 간 이후에는 거기에서 활동한 기록도 없고 뭐 시문도 많이 남겼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최치원이 비운의 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최승우에 관한 인물인데 드라마에서도 이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같은 경주채 씨가 되겠죠? 이 3채가 모두 다 경주채 씨이고 최승우라는 분은 참 어찌 본다면 최치원은 나중에라도 높이 평가돼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죠 현장도 그렇죠. 평가도 받고 있고 고려시대도 참 밀찬조업이라고 해서 비밀리에 태조의 건국과 천하통일에 이바지했다고 해서 높이 받들고 하는데 이 최승우라는 사람은 한 번에 선택을 잘못한 것이 끝까지 바지까랑이를 붙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역사의 뒤안결이 묻혔다는 건 참 너무도 쓸쓸한 얘기죠 그러네요 이제 마지막 인물이 되겠습니다 최언위가 되겠는데요 드라마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세 사람은 똑같이 당나라에 유학을 한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는데 이 최언위만큼은 왕건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고려사를 보면 스스로 가족을 데리고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아들이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응하는 것 같이 나왔습니다 실제는 본인이 고려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연이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 신라 조정이 확연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전국이 흑단 무너진 그렇게 와해되기 시작 직전이니까 국가를 도와서 노력하면 잘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신라 조정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최언위가 들어왔을 때는 신라는 있었지만 그 신라 자체는 이미 빈 껍데기뿐이었죠 그렇죠 또 가봤자 술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로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더군다나 선택의 폭이 있었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나라로 알려진 건 후백조였지만 그보다도 인의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말하자면 국가의 운영의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그런 왕건에 대해서 보다 좋은 마음이 있고 글로 기울어지니까 고려로 스스로 온 거죠 그래서 고려로 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앞에 두 사람보다는 최언위는 왕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질 기회가 있었고 또 거기에 의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역사에서 만약 또는 가정 이런 것은 참 쓰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최치원이나 최언위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왕건에게 갔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고려가 문운이 정말 크게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려의 초기 상황을 본다면 고려의 문화정책을 이끈 사람은 최응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응이라는 분은 유학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역량을 가져서 고려 초기의 모든 문물장전이 최응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거의 그렇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치원 같은 분이 와가지고 태조를 도왔다면 돌이 얼마나 손발이 잘 맞아서 위대한 당을 이끌어 나갔던 문치주의적인 정책들이 그대로 집필됐으면 한국사가 더 쉽게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테죠 그러나 역시 역사에는 만약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당에 가면 그 당시 경쟁자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쟁자가 발해의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의 글 중에는 신라의 과거 급제자가 발해 사람보다 윗길에 올라가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글도 있고 한데 우선 최연위 역시 18세에 유학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할 때에 공교롭게도 발해의 그 당시 재상이었던 오도조의 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당에 그래서 오도조의 아들인 오광찬보다도 한 단계 위에 뽑히거든요 이것은 신라조정에게 프라이드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 참 인재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골품제의 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당나라 유학을 갔고 또 당나라 유학을 가서는 참 열심히 공부를 하는 데는 발해와 경쟁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했고 또 당은 그 당시 세계 아마 최고의 관료체제가 발달하고 긍정조직도 참 아주 더 이상 낫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육두품 출신 자제들이 당에 유학을 하고 그것을 많은 것을 배우고 귀국해가지고는 그걸 실현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부 다 좌절하고 말죠 그래서 술은 세푸대라고 하는 얘기와 한 가지로 후백제도 가고 또 고려로도 가고 경우에 따른 호족들에게도 가고 그래서 이제 각각 운명이 제각기 갈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명을 날렸던 최치원도 돌아와서는 아차 아니면 차관쯤이 되나요? 그것이 최고 벼슬이었나요? 그게 이제 신라가 17관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17관등이 모두 다 골품제하고 가로세로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대하천부터 시작해서 이벌천까지는 진골이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같이 하는데 육두품은 육관등인 아찬 가서 머물고 이제 아찬까지 가고 머리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관리를 하는데 품관을 높여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찬아찬 이게 중아찬이고 아찬아찬아찬 삼중아찬이고 그러면서 갖다 대잔을 안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육두품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가 아찬이죠 그래도 왕실에서 신라왕실에서는 최치원을 꽤 높이 평가를 해서 아찬이라는 걸 단번에 내린 거죠 그나마 아로도 네 그리고 이제 병부시랑 지금 말하면 국방부 차관직을 주는데 육두품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자를 붙입니다 시직 그러니까 서리 그러니까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어서 그 차관직에 들어가도 장관 때문에 제대로 용납을 못하는데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데 시자까지 붙으니까 국방부 차관이 했더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치원이 좌절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역사에서 만약에라는 이 가정법을 쓰는 건 좀 모함이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참 너무 아까워서 만일에 최원이처럼 최치원도 고려에 협조를 했다면 왕건에게 갔다면 어땠을까요? 그 얘기에 앞서서 다른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왕건이 주기하던 그 해에 박유라는 선비가 왕건을 찾아옵니다 이 박유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참 이름난 거유인데 국내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만년에 산속에 숨어버렸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왕건이 주기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왕건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말대로 참 반길 때는 벗은 빨로 나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나가서 맞아들였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고려 계국과 동시에 그분의 이상이었던 유교주의적인 왕도 정치를 베풀려면 이런 거유들이 필요한데 박유 같은 분도 그 정도로 반갑게 맞았다면 최치원 같은 세계적으로 그 당시 중국이 세계 중심이었다고 봐도 되니까 그런 소문이 참 자자했던 거유가 고려로 왔다면 고려의 참 역사는 새롭게 써야 할 정도로 문운이 크게 일어나고 아마 왕건 당대에 왕도 정치가 실현이 돼서 그 뒤에 여러 시련이 없어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대한 역사의 갈림길에서 선택은 서로 달랐고 그래서 삶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서경천도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왕건의 불규 정책을 보여주는 개태사 이야기와 왕건의 정책에 영향 관계를 줬던 세 명의 채 씨에 관한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수교하셨습니다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역사를 찾아서 제240편 왕건 시대의 불규 정책과 3최 조수연극본 김연갑 진행 권영진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조수연극본 김연갑 조수연극본 김연갑 조수연극본 김연갑 조수연극본 김연갑 조수연극본 김연갑 yıl은 김연애 주인 da